오늘은 태우치 소바는 집에서 만들기 어려운가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우치 소바를 집에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태우치 소바는 집에서 만들기 어려운가요? 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와 빌라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미국처럼 넓은 차고나 창고가 있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이로 인해 소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의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경험은 그 자체로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만드는 과정과 그에 대한 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밀가루와 밀가루에 물을 섞어 손으로 만드는 태우치 소바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의 아이콘으로 여겨집니다. 가루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어려워하곤 합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만드신 메밀 칼국수를 떠올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좁은 집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태우치 소바 기술은 키바치 작업 미즈마와시를 배우는데 3년 밀대로 반죽을 펴는데 3개월 소바 칼로 자르는 일을 배우는데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운 기술이 평생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낸다면 어머니와 아내를 설득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재면을 시작하려면 먼저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넓은 그릇, 밀대, 도마 그리고 칼이 필수적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칼로도 자를 수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기술적인 난이도는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칼국수 만들기와 비슷하니 메밀 가루를 추가하면 완성됩니다. 태우치 소바의 제작 과정은 분명 어렵지만 곡물 가루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원시 시대의 인간들에게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익혀야 했던 중요한 지식으로 현재에도 그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경험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소중한 기술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만드셨던 음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워지기 마련입니다. 어린 자녀나 손녀들과 함께 메밀칼국수를 만드는 경험은 이러한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요리를 통해 전통을 이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초보자를 위한 조언 FAQ 마이너스 태우치소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품질의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리 경험이 없는 분이라도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라도 시작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스스로 도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먼저 칼국수를 생각하며 시작해보세요. 목표는 태우치소바이지만 먼저 밀가루로 칼국수를 만들어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을 맛본 후에는 메밀가루를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칼국수를 성공적으로 만든 후에는 메밀가루의 비율을 30%로 조절해보세요. 예를 들어 2인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밀가루 60집과 밀가루 중력분 140집 그리고 물 4550ml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비율을 조절하며 자신만의 소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겁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관두거나 요식업에 도전하고 싶다면 수타소바는 훌륭한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메밀국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숙성되고 축적되는 점에서 사람과 유사합니다. 프리미엄 품질을 유지하며 한정 판매 방식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바 식당 운영은 물론 시골에서 수타소바 체험교실을 열어 자연과 음식을 연결하는 기회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서 테우치소바를 만들 때는 좁은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루가 날려도 괜찮은 곳을 선택하고 콘센트 같은 전기기구는 막아두세요. 작업이 끝난 후에는 가볍게 청소기로 가루를 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기를 사용한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물청소를 해주세요. 가루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물걸레로 닦으면 수분이 남은 바닥에 뒤늦게 떨어진 가루가 굳어 끈적한 바닥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타 재면을 집에서 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경험은 그 자체로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그 중에는 좋고 나쁜 체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도전해보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실패와 성취감은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테우치 소바를 만드는 경험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전통을 이어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특별한 도전에 나서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